오바씨, 다음번 다시 선택해주세요. 달라스 선택하겠습니다. 호주인이잖아요. 모든 호주인은 다 스테이크를 먹는답니다. 무슨 생각으로 달라스를 뽑아갔지?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달래스! 불을 올려주세요. 화구가 6개였거든요. 달래스는 펜 달랑 3개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달래스! 얼마나 스테이크가 있었나요? 3만 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다시 달라스를 재촉하는데요. 왜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다쳐! 마지막에 제가 6개였어요. 제가 그 스테이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았어요. 내가 스테이크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제가 스테이크가 어떻게 알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기다리고 싶었어요. 달래스! 얼마나 스테이크가 있었나요? 얼마나 스테이크가 있었나요? 한 번에 스테이크가 있었나요? 8? 8?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14 미디엄. 끊임없이 고기를 굽던 달라스. 어? 손에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저기, PD님. 뒤었대니까 화상 연고하고 장갑을 주세요. 달라스는 고기 땀 뻑뻑 흘리면서 구워가고 있는데 손까지 뒤고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오케이! The new order. 달래스. 네. 2 미디엄 레일? That's alright. Just don't worry about it now. I'll do that. I'll go through the pain barrier. 달래스. Yes sir. New order. Put it right away. Huh? She was very rude. Which didn't help my concentration. There are another 12 미디엄. I'm flying. Answer please. Where is it? 12 미디엄. You don't have to say that four times. I heard you the first time. So where is it? Shut up. Just answer my question. Yeah, 즐겁게 하자. Okay? Don't fight with you. This is communication.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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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naris hate. human rights. I got a man to take time. tat. You don't want to sit here. Drum. You didn't get to be careful.